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는 날이었죠 하지만 오늘 주제가 하나뿐이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편성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생각은 어떤지를 전해드릴 뿐 이제 저도 독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처음과 끝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전에 테슬라와 웨이모의 차이 소프트웨어 1부터 2에 대한 공부 그리고 3D 레이블링에 대한 소식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상하편에 이은 다섯 번째 얘기입니다 우선 얘기 들음에 앞서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본능적 깊이 심리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때문에 다소 긍정적인 확증 편향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머스크가 말에서 화제인 레벨 5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서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이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가끔씩 한 번 착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은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시스템 중에 가장 괜찮은 모델을 가진 기업이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이는 테슬라라고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느냐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오는 사전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레벨 5의 완전자율주행은 얼마나 많은 특별 사례들을 모아야 가능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하는가 그래야 완전 자율일까에 대한 회의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 말에 로봇 택시가 가능하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보자면 아직 글쎄입니다 2018년 머스크는 CBS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절대 완벽해질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고를 10배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정말 큰 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사전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자율주행으로 원픽으로 꼽게 만들었던 그 영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제가 됐던 오늘의 테슬라 영상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짧게 클립으로 보여드리니까 축하 한번 보시죠 네, it's great to be here again I look forward to attending in person in the future I'm extremely confident that level 5 or essentially complete autonomy will be with will happen and I think it will happen very quickly I think at Tesla I feel like we're very close to level 5 autonomy 저는 여기서 앞부분에 레벨 5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는 그의 낙관적인 비전을 얘기해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문장에 집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했던 중요한 문장들을 모아보자면 이렇습니다 화제가 됐던 문장은 총 4문장이죠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볼까요? 앞부분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앞에 3개는 뭐 언제 될 거란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가까이 될 거다 거의 가까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테슬라는 레벨 5에 매우 가깝게 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간의 3, 4초의 텀을 둡니다 그 다음에 레벨 5의 자율주행을 위한 기본 기능이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언제냐면 이번 연도 내에요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올해 레벨 5의 자율주행을 위한 기본 기능을 완성할 것이라 확신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과거의 머스크가 팟캐스트에서 FSD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도약이 될 것이 3D 레이블링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익숙하실 오토파일럿의 컴퓨터 사진입니다 이러한 2D 상태가 어떻게 3D로 바뀐다는 걸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3D로 이어지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언급했던 과거의 연구원들 자료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코넬드 연구원에 따르면 컴퓨로션 뉴럴 네트워크는 표준의 컬러 사진에서는 물체를 식별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러나 3D 정보가 2D 상에 표현될 경우 그러니까 전면상에 표현될 경우에 왜곡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시 정면을 보는 뷰에서 버드 아이비로 넘어갔을 때는 오른쪽 사진처럼 바뀌었을 경우에 정확도는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도 3D 레이블링으로 하여금 2배에서 3배 정도의 효과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비슷한 것으로 연결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3D 레이블링이 큰 부분임을 말해주는 머스크의 대화 중 일부였는데요 여기서 만약 8개의 카메라를 갖고 길을 지나면 리얼타임으로 길을 칠할 수도 있고 그 작업은 모두 3D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2배에서 3배의 발전이 있다는 건데요 정확도와 효율성 측면에서요 2D 데이터셋과 3D 데이터셋에 대한 독립적인 레이블링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에 대해 필요한 주석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는 속도 증가로 이어지면서 파일 전송 볼륨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3D로 정확하게 사물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블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때는 더 정확하게 출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올해 2월에 올해 2월에 트윗 Q&A였는데요 여기서 저는 약간의 가능성을 봤던 부분이 Q&A였는데요 저는 이제 라이다가 프리맵핑한 HD 맵을 통해서 센치 바이센치마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서 그리고 웨이모를 비롯한 라이다 진영은 라이다와 HD 맵을 통해서 정확도 높은 주행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마이크로 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로 보자면 도로상의 디테일을 기록하고 한번 기록된 디테일은 다음 소유주가 그 해당 도로를 지날 경우에 해당 도로의 정보가 공유되게 됩니다 트래픽 라이트의 위치나 트래픽 사인의 위치 퍼트홀의 위치 등이 공유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프리맵핑된 데이터를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끼리 공유하게 된다면요 라이다가 인식하는 방법을 보게 되자면 이렇습니다 360도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한 방식인데 이 방식을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센서가 쏘면서 돌아가는 거죠 쭉 도트를 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도트가 멀리 갈 경우에 빛에 담긴 정보가 양이 적습니다 때문에 이런 정보 극복을 위해서 사전에 맵핑된 데이터를 필히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지 데이터와 라이다를 통해서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맵 자체에 레이블링을 해야 합니다 라이다는 출력과 탐색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라이다에 쓰이는 레이저는 전파에 비해서 출력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는 위험하기도 할 뿐더러 상당한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냉각시키기가 힘듭니다 이러기 시작하면 상당히 거대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미지와 포인트 클라우드의 사용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상호 보안을 통한 퓨전 없이는 제대로 가기 힘든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2D에서 3D로의 변화를 GIF로 가져왔는데요 3D 레이블링이 가능하다면 이런 모습이겠죠 왼쪽에 3D로 레이블링 되어버리는 순간 자동으로 2D에서도 레이블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3D로 하는 순간 2D 데이터셋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2D 거 따로 3D 거 따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테슬라와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이다 기반은 HD 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계점이 아직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라이더 기반의 기업군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MIT에서 자율주행 딥러닝에 대한 강의를 매우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좀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일렉트릭 캠님처럼 배터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작한 공부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네요 2020년에 렉스프리드만이 테슬라와 웨이모를 비교하며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끝부분만 클립으로 따려다가 전체 클립이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것도 1분 40초 분량으로 따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très difficult problem 그리고 there's 2釜 1. level 2. where the human is fundamentally responsible for the supervision of the AI system and level 4. where at least the dream is where the AI system is responsible for the actions and the human does not need to be a supervisor. okay two companies represent each of these approaches that are sort of leading the way Waymo in October 2018 10 million miles on road today this year they've done 20 million miles in simulation 10 billion miles and a lot I got a chance to visit them out in Arizona they're doing a lot of really exciting work and they're obsessed with testing so the kind of testing they're doing is incredible. 20,000 classes of structured tests of putting the system through all kinds of tests that the engineers can think through and that appear in the real world and they've initiated testing on road with real consumers without a safety driver which if you don't know what that is that means the car is truly responsible there's no human to catch. the exciting thing is that there is 700,000 800,000 Tesla autopilot systems that means there's these systems that are human supervised they're using a multi-headed neural network multi-task neural network to perceive predict and act in this world. that's a really exciting real world deployment large scale of neural networks is a fundamentally deep learning system unlike Waymo which is deep learning is the icing on the cake for for Tesla deep learning is the cake. 잘 들으셨나요? 요약하자면 결국에 핵심 문장은 뒷부분입니다. Waymo는 딥러닝을 케이크 위에 아이싱 장식처럼 사용하지만 이거는 수거인데요 금상첨화 이런 식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딥러닝 자체를 케이크처럼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말하기에는 당연히 아직 상용화된 버전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테슬라가 전체적인 딥러닝을 통한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랜드라는 곳에서 자율주행의 안전성에 대한 리포트를 낸 적이 있어서 이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번째는 이렇습니다 레벨5의 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허가에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세번째 자율주행차가 사망과 부상 측면에서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수억 혹은 수십억 마일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운전능력과 통계적으로 비교하면서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운전해야 합니다. 이 수억 혹은 수십억 마일에 대한 것은 교통사고 날 확률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거구요. 네번째 이를 통해서 그러면 수십년 수백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으로는 사실 상용화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다섯번째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이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다시 2018년에 CBS 대화에 있었던 머스크의 말이 기억나면서 약간의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망사고나 부상사고를 10배나 줄여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게 있어서 렉스프드만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2019년 MIT의 자율주행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 사이에서는 자율주행차가 기존의 차보다 더욱 안전에서 도입되는 완전한 대체의 양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도 더 느릴 수도 있고 희귀 케이스들은 여전히 도로상에 많기 때문에 틀을 벗어난 솔루션이 발생할 경우도 많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더 나은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때 도입될 거라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목표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들과의 대화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었는데 여전히 흠결이 있지만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타사 혹은 사람보다 잘 굴러가는 최첨단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원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물론 이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서 끊임없이 롱테일 케이스를 학습하겠죠. 실제로 오너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마다 꽤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테슬라 모델과 올해 테슬라 모델이 겉보기엔 똑같을 수 있는데 실제 시스템적으로 보자면 전혀 다른 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 운전이나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로감을 상당히 덜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5가 되는 것에는 저도 여지없이 그의 낙관적인 시각이 반영된 이른바 일론 타임이 섞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저도 압니다. 그리고 아마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리스크도 참 많아요. 시장 개척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척자가 원래 그래 라는 표현보다는 이를 정확하게 인지함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계략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테슬라의 팬덤 즉 수요층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마느냐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플릿 러닝의 핵심 즉 테슬라식 비전 기반의 자율주행 모델의 핵심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플릿을 대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제1의 목표인 겁니다. 두 번째 레벨 3나 5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엣지 케이스 코너 케이스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 우리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가장 이 분야에서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레벨 2에서 3, 4를 넘어 5로 가는 단계가 다른 곳들은 펀딩을 받아서 버텨서 헤쳐나가는 싸움이겠지만 테슬라는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로서 이익과 테크놀로지의 상승효과를 결부시킬 수 있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리콜 문제입니다. 이는 이제 아까의 플릿 러닝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차량을 많이 팔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리콜 되어버리면 그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경계심의 증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전부터 언급하고 계시는 펜탄브레이크나 차량의 바퀴가 빠지는 문제라든지 나사가 없는 문제 등 세계 곳곳에서 여러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의심이나 경계심이 늘어날 경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엔비디아와 인텔의 모빌아이 등의 플랫폼을 사용한 플릿의 증가입니다.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종 연행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이 엔비디아와 인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은 유효한 데이터셋을 모을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중 간 디커플링에 따른 중국 시장 내에서의 탈락 가능성입니다. 이는 이제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공장 증설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배터리 공급량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테슬라 쪽에서는 CITL, LG화학, 파나소닉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터리 사업부의 내재화까지 고려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리튬의 생산량은 충분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탄산 리튬의 수요나 수산화 리튬의 수요가 1대1 대응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리튬 광산 업계에서 빠르게 램프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주발 광산업체들이 대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수소연료전지와 천연가스 완성차로서의 개발속도에 따른 클래스8 같은 분야에서의 테슬라, 세미의 실패 가능성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소와 전기 혹은 천연가스와 전기로 양분되게 될 경우에 전기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서 오토파일럿의 기능이 향상된다면 특히 상업용 트럭 운전자에게는 꽤 큰 베네핏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응책으로서 메가차저나 배터리 분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테슬라는 과연 얼마만큼의 에비탈을 낼 수 있냐는 겁니다. 기업 가치의 멀티플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가장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IT 버블 때처럼 모두가 너무 낙관적으로 꿈꾸면서 너무나도 빠르게 먼 미래가 당장 내일 그려질 것처럼 기대했기 때문에 무형의 갭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업데이트 주기와 정확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빨라지고 있으며 한 번씩 도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딩 분야의 소프트웨어 스택 2.0을 통한 전체 딥러닝을 시작한 이후 그리고 세계의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는 볼륨이 늘어남에 따라 이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고 느껴집니다. AP 업데이트나 MCU 업데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형적인 테슬라의 팬보이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투자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좋은 대항마가 나온다면 그에게도 투자할 생각을 하고 가져가야겠죠. 물론 일은 어디까지 엑시플랜일 뿐이고 위에 9가지 계략적인 부분에서의 큰 변화가 없다면 저는 투자자로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작업하기 시작했는데 대본 작성을 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오후 9시입니다. 본업까지 해가지고 주 80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물론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좋은 구독자님들을 만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재밌고 보람차입니다. 혹시 저와 뜻이 다르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무분별한 비방이나 비난이 아닌 토론과 상호 경청의 자세로 다가오신다면 그런 분들은 언제나 제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